이 장면은 정말 대단한 장면이었어요. 잉글랜드 프리미엄을 보는 듯한 장면이 이곳 중등연맹 영댕에서 나왔습니다. 자 보시죠. 저거 꺼내주고 허리를 털어가지고 방향만 바꿔놓은 송영학의 감각적인 슈팅. 대박이네요. 교체 투입된 윤지훈의 어시스트. 송영학의 마무리. 이야 약간 경계 중 소강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좀 그렇게 봤었는데 여기서 또 오프를 지피는 청주 대성 중이에요. 박성현의 크로스 올라옵니다. 박스 안쪽에서 살아있습니다. 자 이렇게 되면은 송영학 오늘 경기 두 골째입니다. 네. 네.